알고 있다가 이제 한참 연극을 같이 시작했던 동기 같은 느낌 그런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 보니까 아 정말 다 컸구나 컸다라고 저도 컸지만 연극계에서든 자기 작품에서든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것이든 아 무척 큰 사람이 되겠구나 이 큰 사람과 다시 한번 만난다는 게 얼마나 또 행복한지 모르겠고 하여튼 진작 한 번도 만났으면 좋을 뻔했을 때는 아쉬움이 또 남은 시간이 없고 하지만 뭐 어떻게 하든 그래도 한 작품을 20년 정말 축하 공연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좀 기뻤습니다 잘 되길 원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능력으로 한번 열심히 무리해서 보려고 합니다